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스! 응 아니야! 다른거야! 응 나 영웅! 응 흰흰파인! 어디서? 어? 흰흰파인 일단은 뭐.. 나이스! 야 미친 땄어 리평! 아니 어차피 5개까지는 기본으로 가는거야 원래 깔고 가는거야 어? 벌써 2개 차이? 야 키딘 파인만 3연승 나갔어 이건 뭐지? 어? 캠이 안있지? 잠깐만 그전에 무슨 스킨인지 먼저 보고 하자 약간 쫄리거든? 이번에 나온 스킨이 뭐가 있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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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제일 별로야 리퍼 제일 별로야 자리아.. 자리아만큼 별로인거 같아 리퍼는 별로고 얘가.. 아 뭔 소리 하는거야 어차피 내가 너보다 많이 받을텐데 야! 맥크리 좀 괜찮다 와 맥크리 잘 만들었다 맥크리 좀 괜찮다 맥크리 좀 간절하네 오오 메르시 없지 메르시.. 뭐야 뭐뭐 있어 맥크리 메이 시메트를 아나야? 메이 보자 메이 오오오 근데 왜 이 안쪽으로 전.. 그러니까 9대2같은걸 뜨잖아 얘는 아까 이거 떴어요 이거 어딨지? 이건가? 이거? 아 이거였잖아 너 이게 방금 뻐드링했던거였고 전설 스킨은 이건데 아니 근데 별로다 어 근데.. 적당하네 그냥 중간? 그리고 또 뭐있냐 손브라? 없고 아 손브라 관절이 막 붙지 말고 막 좁쌓 있는데 이에서 다 카운트 쳤 수 있어 손브라 피지면 나 야 이게 개쩔더만 시메트라 지려 컨.. 지려 이거 무기 막 눈가로 막 움직여 그러니까 개살 EMP로 붕을 붕을 씹을 수 있다는거 같다 아 이번에 시메트라가 진짜 잘 나온거 같아 아무도 안쓰는데 왜 시메트라를 한건지 모르겠는데 아 시메트라 최근 퀄리티가 좀 지려 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퀄리티가 좀 돼 그리고 이번에 해적 컨셉으로 이렇게 딱 안아나는데 진짜 잘 나온거 같아요 깔끔해 예뻐 무기도 얘랑 얘랑 시메트라 존나 잘 나왔고 윈스턴도 신스킨 나오는데 할로윈으로 나온게 아니라 블리즈컨으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얘를 갖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얻어야 돼? 아니 나 이거 얻고 싶거든 근데 어떻게 얻어야 될지 모르겠어 썩 나쁘지 않아가지고 이거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블리즈컨 참가를 아 어떻게 해야되지 원했네 자고 또 보류 해놓고 뭐 와 난 잘해야 이거 이거 사면 다 있네 와 근데 진짜 별로다 뭐 이런걸 아 아 ㅈㄴ ㅈㄴ 그게 ㅈㄴ 별론데 이게 훨씬 낫다 이게 훨씬 낫다 이건 좀 완전 80년대 이름부터 야 스킨 이름부터 완전 80년대 야 이름도 구려 어떻게 된게 야 어떻게 이름도 구려 야 이거 내복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어 좀 아 컬처 쇼크 어 내 스타일인데 어 너 스타일이야? 어 아 컬처 쇼크 어 좀 아닌 것 같아 완전 내 스타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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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 그 줄무늬 이거 내복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된거야 빨리 해명해 이 정도면 인베네요 해명을 올려야 될 정도야 블리자드가 아 이것도 사야지 박사 정켄슈타인 아 이것도 사야지 박사 정켄슈타인 크레드 얼마 안하는건 다 사고 와 질이네 이거 질이네 이게 그거죠? 그 워크래프트의 쿠툴루? 맞나? 쿠루툴인가? 쿨루툴인가 쿨루툴인가 어 퀄리티가 뭐 질여 그냥 문어라고? 와 눈도 있어 와 눈가락 와 쿠툴루 쿠툴루? 아니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봐봐 거의 빼박이야 어 워크래프트 쿠툴루랑 좀 다르네 어쨌든 어 근데 이번에 진짜 제대로 잘 만들었다 아 괜찮다 눈 막 움직이고 아 징그러어 그리고 아 좀 무서운거 같아 토르비원도 나왔는데 아 강철기요 괜찮죠? 무기도 이렇게 이게 첫번째 기본적인거고 두번째로 이렇게 토르비원 토르망치 괜찮아 잘 만들었어 이벤트마다 5만원씩 지난두고 제대로 뜨는거 하나도 없어 괜찮아 잘 만들었어 어 5만원씩 매 이벤트마다 5만원씩 안겼다 그거는 괜찮은거 같아 근데 이번에는 그게 없나? 이번에는 영웅 스킨이 없나? 이번에는 영웅 스킨이 없나?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뛰지 않나요 하단에 이제 펀덕이 기적이어서 한 번에 아 자 그럼 까볼까? 아 아 야 갔다와라 형이 스킨 다 뽑아놓고 있을게 망해라 아 씨빨꺼 형이 하나 뽑아줄게 으음 음 하ners 아 좀 아프는데 잠깐만 좀 적어 요거는 좀 적어보잖아 좀 독특하게 적어보자 좀 적어볼게요 지금 여태까지 10개 지금 여태까지 10개는 넘어가자 액땜했다고 생각하자 지금부터 가는거죠 원래 오케이? 액땜했다고 생각하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에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아 자 뭐 원래 액땜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거에요 상작강은 기도한번 하라고 아 근데 나 옛날부터 궁금한게 있었거든 기도를 할 때 아 그러니까 그게 천주교인가 뭐 기독교인가 뭐 이게 이거 이렇게 하는거 있잖아 이게 이렇게 시작하는거에요 아니면 이렇게 시작하는거야 나 이거 옛날부터 궁금해졌어 이게 이렇게 되는건가 천주교? 그니까 왜 근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위 아래야? 근데 왜 왼쪽 오른쪽 위 아래야?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이게 숫자 4를 그리는거잖아 숫자 4? 4에 그 4탄에 그거의 반대라서 그렇게 하는건가? 왜 이렇게 하는거지? 아 위부터야? 위 가슴 왼쪽 오른쪽이야? 아 십자가야 이거? 아 아 이거 십자가야? 아 진짜? 아 이거 십자가였어? 아니 나는 이거 이렇게 그리길래 왜 숫자 4를 그리지? 4는 나쁜 숫자 아닌가? 내가 그 생각하고 있었지? 아 그래서 나쁜 숫자의 반대를 그려가지고 이거구나 4탄의 반대였구나 아 그런거 줄 알았는데 아 십자가였구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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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것 같아 오케이 내가 했으니까 딱 나오겠지 야 이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반대로 하면은 이교도야? 그러면 제네타 나오나? 아니 씨발 나오지가 않아! 아 전설 얼굴도 안보여주네 이거? 피셔 천국갈수 있을까? 야 난 그런거 안믿어 이새끼들아 어? 난 그런거 안믿어 아 씨발 믿을게요 믿을게요 아 위에서부터지 믿을게요 제가 믿을게요 예수님은 김한자에게 자비 같은거 안준다 이런 씨발 아니 제일 아 아 이거 아니지 아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 야 35개 15개 깠는데 하나가 났네? 아 잠깐만 어 뭐 노래 노래 일단 내가 듣고 싶은거 하나 들으면서 조금 더 텐션업을 하면서 가자 자아 런 런 런 런 아웨이 런 아웨이 베이베 이거 나 너무 좋더라 나 메인 탱거 때 자리야를 안쓰 자리야를 서브 탱거 잖아요? 자아 오 나이스! 아아 이거 사짜다 씨발 아아 런 아웨이 베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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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났어! 아 한 번 정도 안 나올 수 있어 괜찮아 오! 하이렛스 났네! 나이스! 아 얘네 거구나 런어웨이 베이베 쿠르뷔은 어차피 안 하긴 한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언젠간만 이거 런어웨이예요 런어웨이 베이베 무르노맛생 유 베러 런 유 베러 런 유 베러 런 유 베러 런 런어웨이 베이베 런어웨이 베이베 아 노래 못 부른다 아씨 아 게너디 런어웨이 너무 옛날 거였어 50개 샀어요 야 정영자님 일결 구독 감사합니다 야 아니 야 방금 어떤 사람이 그 채팅창에다가 런어웨이한테 진 적 없다고 계속 부르네 하는데 그럼 뭐 어쩌라고 씨 이거 노래가 GC 부산이었으면 내가 아 아 GC 부산 아 아 노래 아 GC GC 아 지센 열 이사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흥 스읍 이사하는 소리 하자 어 아 흥 아 흥 하다가 전서 나왔어 아 기분 좋은데 노래 지시 지시 지시부산 막 관련된 노래 부산 막 노래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부를까 뭐 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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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발음 좀 쎘어 발음 좀 쎘어 갈매기 아 내 발음이 좀 쎘어 뭐 뭐 할까 노래 추천좀 노래 추천좀 ㅃㅃㅈㅆ ㅅㅃㅏ놈들아 지뮠 안녕하세요 개새끼들아 지금 어디서 내 생각 잊었는가 따라따 따라따 어! 놀수! 와우! 순이야 밤도 치는 부득가에 지나간 일들인 돼힝 아아 나 개잘 나왔는데 노래를 부산갈매 들이고있어 시청자가 틀래 씨밭 아 괜찮아 아프지 않아 자 일단은 한 번 중간 점검 한 번 하고 가자 아 그만하자 더는 못하겠다 희망고문이다 마음이 아프다 그만하자 와 냄새봐라 지리네 맛있겠다 옆에 대민이랑 뻐드림 왔어요 잠깐만 일단은 스킨 한번 쭉 검증하자 자리야 80년대 완전 80년대 이거 하나 뜨고 1,000원 드릴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씨 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토르비온 바이킹 이거 한 번 써봐야겠구만 그리고 하나 더 있었잖아 메이 강시 이렇게 어우 예쁘네요 나쁘지 않아 스타트 나쁘지 않아 나는 근데 시메트라가 지금 갖고싶어 시메트라 맥크리가 최종 목적이라서 시메트라가 두 쪽 하나만 틀면 돼 하나는 내가 크레딧으로 사면 되니까 아 노래 틀어야 돼 역시 아 그냥 그냥 하긴 좀 컨셉 노래 추천 노래 추천받습니다 이분 욕을 입에 달고 사시네 아 나 약간 그 욕이 자꾸 나온다 아 좀 줄여야 되는데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내가 원래 욕을 욕이라는 느낌보다 자꾸 야 부산 얘기하지 말래 진짜 뒤진다 내 어 그 뭐야 뭐야 씨 욕을 약간 욕이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추임새로 자꾸 써가지고 아이돌비주얼 사장님 걸그룹 노래 듣자 걸그룹 걸그룹 노래 들을까? 그럴까? 요즘 뜨는 걸그랩 하나 얘기해보세요 내가 그런거에 좀 관심이 없어서 마이스탈? 오케이 wait 마이스탈 애프터 뭐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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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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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뜨는 거 아이돌? 아이돌 야 요즘 아이돌 나 우주소년 존나 좋아해 너 우주소년.. 야 야 근데 시청자가 가시나 해달래 마 냄새 지린다 한입만 줘봐라 좀 먹어라 한입만 줘봐라 내 이름 뭐 먹지 몰라 내 향이 좀 지르긴 해 지르긴 해 지르긴 해 좀 맛이나 가두고 씌워 잠깐 제가 잠깐 배고 가고파서 어 한입 좀 먹고 펜치 안됐네 음 음 왜 펜치 안됐다고? 그렇지 되지 않았어? 가속이 안되지 않았어? 아 이거 뭐야 그래도 아 멋진 멋진 그럼 PTR 얘기했거든 아 맛있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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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싸늘해진 그 눈빛이 나를 죽이는 거야 커지던 네 맘의 불씨 제맛 남은 거야 버스 안에서 심한.. 미친 거 아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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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없어서.. 와.. 드립 누구냐? 지린다 와.. 지리네.. 와.. 와.. 진짜 지렸다.. 펀싸에서 아니 어서 어디 학원 다니세요? 와.. 진짜 지린다 와.. 어떻게.. 와.. 어떻게 드립을 왜 그러지? 까야돼 지금이야 빰 아.. 슈발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봐봐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와.. 야 내가.. 야 내가 진짜 이거 안 날라 했는데 진짜 드립 지려가지고 내가 튼다 와.. 버스 안에서 지랄.. 어이가 없어 야.. 어.. 야 이거 봐봐 얘는.. 여기서 자꾸 부산 드립 치거든? 근데 어떤 애가 버스 안에서 틀어달래 근데 버스 안에서 지랄.. 버스 안에서 지랄.. 이거 지금 부산.. 와.. 지린다 누구냐 와.. 드립 지린다 진짜 와.. 해준다 내가 진짜 지려가지고 와.. 대단해 야 이 정도면 대단해 진짜 와 어떡해 와.. 야 근데 너무 옛날 노래 아니냐 이거 자자해 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자합니다 버스 안에서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뭐야 목이.. 나 이거 앞부분 알아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 앉아있는 그녈 보고네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옛날에 조금 들었었네 아니요 괜찮아 그런 보단 같지만 지금 나도 남자친구 하나 없는데 하지만 넌 웬 아무 말도 없을까 너에게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아 넌 너무 이상적이야 네 눈빛만 보고 내게 말 걸어줄 줄 그런 여자는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야 나이스 오우 아씨 크레딧이야 이런 느낌 왔는데 아 진짜 아 아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 앉아있는 그 앨 좋아해 일부러 그녀의 곁에서 보기도 하지만 왠지 내가 너무 부족해 보여 군대 갔다 왔냐고요 아니요 군대를 왜 갔다 와 하나 없는데 하지만 너는 왜 아무 말도 없을까 너에게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아 넌 너무 이상적이야 네 눈빛만 보고 내게 먼저 말 걸어줄 그런 여자 눈 없어 여자 눈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아 까비 아 느낌 왔는데 가라 아 약발 다 떨어졌다 그만하자 다른 거 추천받습니다 자 신정곡 봤습니다 신정곡 부산갈맹이 나면 방송 터지냐고 야 야 왓 옆에 드나더 떴어 전설스킨 뭔 소리야 나 지금 전설스킨이 3개 떴어 메이 자리야 하나 뭐였지 슈바 메이 자리야 토르 비온 와 뚫었어 와 미친 거 아니야 아 날쌋 솔저 솔저스킨 네 잠깐만 방금 도네시험 왔는데 무슨 얘기 나왔었죠 나 투입이 안 켜져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뭐라 했지? 복무 신조? 복무 신조 얘기해 달라고? 육군! 복무 신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당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아 진짜? 너도 왔잖아 우리의 교리! 아 일단 네이벌 검색해서 찾아본거지 당연히 당연히 네이벌 검색해봤지 아 여러분들 빨리 피셔님 군대 썰같은 소리 하지말고 빨리 빨리 그 뭐야 노래좀 추천해봐요 아 내가 하나 보고싶은거있었어 아 우주소년 노래 들어도 우주소년? 오케이 이거 듣고 해줄게 아 이거 내가 최근에 존나 들었는데 이거 알아? 이니셜 D 러닝 인 더 모르지? 이니셜 D 이니셜 D 그 마나 아니야? 어 맞아 어 맞아 이니셜 D 미쳤다고? 우와 우와 이거 몰라? 아 이걸 몰라? 아 말 안돼 이걸 모른다고? 이거 좋아 이거 되게 좋아 진짜 일단은 하나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안뜬다 에바야 어? 뭐야 이거 나쁘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두 개 뜨지? 아니 이걸 모른다고? 아, 말 안 돼. 시청자 연령 때 말 안 돼. 그래, 오케이. 뭐 우주소년? 우주소녀! 소녀? 해피! 인생 2회차냐, 아재. 롤러장살 좀 풀어줘요. 인생 2회차라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우주소년 틀고 그다음에 문기도 떡볶이속? 문기도 떡볶이속은 뭐야? 그럼 뭐야? 이걸 모른다고? 아, 말 안 돼. 시청자 연령 때 말 안 돼. 야, 빨리 불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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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아이씨. 어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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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놔. 아이씨, 아아 nove, 야, 야, 야X. ㅋㅋㅋㅋㅋㅋ 아이씨! 우주소년이 부담스러워하고 히어링 내가 웃긴 좀 그래 내가 옛날에 몇 번 그랬는데 욕 좀 먹어가지고 조용히 살라고 조용히 살라고 남의 선수가 노래 부른 거 가지고 놀리긴 재밌는 거 같아 여행은 나도 존하고 울어 야 아C 아우C 야 이런 쓰레기 같은 아 이런 선곡 아 좋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선곡 좋지 않아 너 때문에 내 지금 행운이 다 날라갔어 말 안 돼 말 안 돼 이거 지금 내 행운 다 날라갔어 이 노래 때문에 이거 말 안 돼 대민 선곡 말 안 돼 대민 선곡 말 안 돼 대민 선곡 말 안 돼 봐봐 지금 흰 인파이밖에 안 뜨잖아 야 말 안 돼 말 안 돼 야 대민 선곡 말 안 돼 내가 언제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쓰레기라고 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애들은 또 대민이 골라줘서 말 안 돼 왁카와카와카위나리 뭐야 뭐야 말하지 다른 스트리머가 부른 거 말고 다른 스트리머가 부른 거 말고 아C 내 건 내 걸 왜 자꾸 아C 말 안 돼 이거 말 안 돼 이거 4만명이나 봤다는 거 말 안 돼 조회수 4만명 안 돼 내가 불러줄게 5 내 손 속에 나 그리고 네 눈 속에 널 하나처럼 반짝 꼴이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엑 나는 널 채우는 샴페인 나는 날 깨우는 샴페인 그들 왕타의 밤 야 내가 내꺼 부르는데 야 ㅅㅂ 쪼개 다팔린다 야 영원하도록 이럴땐 애국까지 의배 가지 말아요 아 미친 야 와사나 까봐 아 뭐 어때 아 너 방송하고 싶다 왜 그냥 까서 까 집까지 집에 가야하니 아 이거 머민 선곡때문에 망했어 말안돼 너 까봐 그럼 꼬마랴 봐봐 이거 이거 머민이 이거 머민이요 야 너 까봐 이야 아 진짜 너네네네네네네네네 똥손이다 똥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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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손 똥손 이거 갖다 버려 전화 걸어 엄마에게 듣는다구 고고 아 야 그만 보자 내가 내꺼 듣는데 진짜 어 컹싸다 아름다운 밤 아름다운 밤 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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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밖에 안 남았어? 아 미친 야 내꺼 어디갔냐 내가 내꺼를 보는데 항모하력이 딸려 이거 뭐야 사바나 오케이 이거 한번 돌아보자 어 수어님 1개월 구독 추가로 감사합니다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으흠흠흠흠흠흠흠흠흠 흐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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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dass 음 어 야 이런 인싸노래 좋지 않아 아 이런 이런 인싸노래 좋지 않아 어 오늘 컵패드 할거에요 경쟁전 좀 하다가 컵패드 할거에요 아 이런 인싸노래 좋지 않아 어 인사 인사 배척해 어 인사 좋지 않아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런 이 노래를 좀 감정적으로 다가가야 될거 같아 아 나랑 맞지 않는 노래같애 어 이런거 나랑 맞지 않아 어 오케이 아까부터 누가 계속 올려가지고 잠깐만요 이거 들어볼게요 이거 이거 아이고 이거 이거 계속 올려가지고 메이플은 조금 있다든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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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제일 어려운데 아니 이게 좀 더 많이 올려야 해 야 야 내맞에 갔던 길은 밤에 못가 개몽청이야 아 시X의 노래다 아 나는 우리집도 못 찾아가 개몽청이야 아 rill 으흫ㅎㅎㅎㅎㅎ ㅇㅁ 너무 아프지만 차갑다 와 ㅈㅁ 말도 안돼 이런 ㅈㅁ 아 근데 쓰레기야 ㅎㅎㅎ 노래가 와 이런 자악성이 말 안돼 이거 이 노래 자살방지위원회에 넘겨있습니다 이거 말 안 돼. 이 노래 말 안 돼. 아 이 노래 말 안 돼 지금. 노래 이름이 대가리 박고 자살하자야. 이거 말 안 돼. 나는 스물두살 삼수생의 공익새끼. 그만두자. 어 이거 정신 충격 말 안 돼 이거. 어 나 방을 정신 나갈 뻔했어. 야 센데? 패럴 윌리엄즈의 해피. 나 이거 옛날에 존나 좋아했어. 진짜 이거. 이거 알지. 이거 듣자. 조금 더. 어. 아 이거 존나 유명했죠. 아 왜 자꾸 욕을. 죄송합니다. 되게 유명했죠. 반. 반. 반수트님. 1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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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붓습니다. 뮤직립 baik. 유妈idan 송아. 아... 아닌가 봐. 이거 노래가 해피예요, 그냥. 펠렐... 펠렐... 펠렐? 펠렐 윌리엄즈의 해피, 맞나? 펠렐야? 펠렐은 펠렐이에요? 펠렐? 펠렐 아니고 펠렐을... 펠렐이, 맞은? 칠一定要rän! 히퐁! 아 샤드네 아 샤드네 왜 이렇게 행복해? 너는 어게니스 지시부산 아 알아요 너는 가쁜 싸? 아 샤드네 너는 가쁜 싸? 분위기 쌓여진다 오케이? 너는 행복해지는 사람 갓부산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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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나쁘지 않아 갓부산 뭐야 씨마 그만해 그만하라고 갓뿐.. 갓뿐싸냐 갓뿐싸냐가 아니라 갓뿐싸냐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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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라고!! 오케이 이거 말고 어.. 뭐 들어볼까? 아 이거 들어야지 이게 있잖아 내가 이거 옛날에 존나 열창했어 아 이거 너무 좋아 진짜 최고지 이거 쨉 쨉 우리 지금부터 시작이야 우리 모은 꿈이 하나가 되노 넌 forever 나 그랜드체스 만네비였는데 슈발 라스 만네비였는데 이걸 몰라? 이걸 모른다고? 와 진짜 말안돼 시청자 연령대 초등학생이야 말안돼 진짜 이걸 모른다고? 나 이거 라스 만네비였어 나 이거 라스 만네비였어 흐으으으으 왜 하으으으으으으윽 아 나 이거 서버 종료했네 Soc. berk 나 이거 대회 Visios 너무 좋단 말이야 나 이거 레전드지 진짜 어디선가 바라보며 맡겨주는 너의 미소 아득히 접혀져 다가오는 나의 친구 그렇게 눈이 가나 그리웠는데 살며시 기다리며 지쳐가는 기쁨이 되고 특별 꿈꾸며 어둠 견딜 희망찬 고독의 나뭇잎처럼 사여 여신의 차를 찾아서 우리 바람 타고 달려요 아까비 5개 남았네요 슈발 초계상은 방송입니다 필스 굿맨 예아 필스 굿맨 소중한 바람을 이용한 애플대 운용기 오 한줄기 희망 그 속에 핀 간절한 바람에 우리의 소망 바람을 가는 불필이 소리 운별광로는 사물리 멀고만 저 찰나는 우리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간들 아 너무 좋아 레비 소리 언제나 우리는 항상 함께하는 길이 같을 테니까 하늘을 찾을 지어 흐르는 하늘을 찾을 지어 흐르는 하늘을 찾을 지어 흐르는 한 달에 눈이 붙인 헌덕이 나 어디선가 비워주던 새를 불러 모아요 나답인 저편 아 팔꿈치 안되잖아 팔꿈치는 아닌거 같아 야 혀는 너무 덜어 내가 여태께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데 혀는 아닌거 같아 각막으로 가라고? 미친거 아냐? 그냥 각막 에바잖아 런던 언제 가시나요 그거 런던 아마 대회 끝나고 며칠 뒤에 갈 것 같아 아 이거 끝까지 드릴게요 아 이건 끝까지 드릴게요 이건 진짜 도중에 멈출 수가 없다 초록에 남은 놈처럼 아 나도 오랜만에 한 번 들어가지고 우리 바람 따고 달려요 까 지쳐가면 쉬어 가요 바람 스쳐지나는 작은 나의 어깨 위 그대 하우얼유 바보 헬로 잉프 하이 라이언 그대 아름다워 ik 어 it's very good it's good sing 예아 니얼리 콧바람으로 까면 4전승? 야 씨 말이 되는.. 야 그런 거.. 그런 거 아프리카 BJ분들이 많이 하시잖아 나는 그런 거 잘 안 한단 말이야 혹시 모르니까.. 아 씨 아니잖아 씨.. 그런 거 나한테 시키지 말라고 아 너 때문에 한조 나왔잖아 아 씨.. 한조 나왔잖아 얘 얘 보는 거 봐 얘 얘 눈 무라리인 거 봐 얘 얘 얘 눈 무라리인 거 봐 얘 눈 무라리인 거 봐 말 안 돼 말 안 돼 꼬리뼈로 가보라고? 이상한 걸.. 이상한 걸 다 시키냐 그래 나머지 다섯 개 남았.. 세 개 남았으니까 해줄게 뭐! 야 요구 세 개 해봐 해줄게 그 전에 노래 하나 듣고 갑시다 노래 하나 들으면서 갑시다 뭐가 좋으려나? 노래 뭐가 좋으려나? I think nan featured really, but worlds best bu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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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e, 로즈 G15선 월드 베스트 GS, so yeah 한 번 더 연습해야지 뭐 별 수 있나 발가락으로 가라고? 뒤통수로 가라고? 와 너네 진짜 대단하다 어떡해 와 와우 정말 대단해 일단 이거 들을게요 내가 이 가수 진짜 좋아해가지고 손가락 두개를 펴서 손가락에 뽀뽀를 하고 들으면 된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으면 된다고? 좋아서 해볼게 손가락을 두개 펴고 아니 가운데도 불안해 이렇게 이거 안 나오잖아 다 가져졌다 옆자리 사람만 까라고요? 아무튼 다 갔어 이빨로 까라고? 야 이빨 해봐잖아 이빨만 기버퍼 해봐라고 가져졌다 등에 척척 튀어나온 곳으로 야! 눈 진짜 야! 골라! 야 갈비뼈 누구야? 갈비뼈 뭐야? 혓바닥을 약간 그냥 뭐로 하라고 하지 말고 조금 참신하게 해봐요 내가 보고 몇개 해볼게요 뭔가 참신하게 행동 뭔가 해서 뭐로 무언가를 해서 까면 된다 이렇게 이거 거침없이 라랄라예요 이거 캐롤로 오프닝이죠 코끼리 코 4번 돌고 발꿈치로 까봐요 내가 살면서 별걸 다 해본다 발 사장님 발 사장님 그동안 고생한 키보드에게 보고 다 못해주면 고마움에 훈시로 성장설로 보다 홍보해요 말도 안 돼서 뭐 할게 없었네 세상에서 이런걸 저는 코끼리 코 4번 돌고 뭐? 코끼리 코 4번 돌고 뭐하라고? 그 다음에 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박수 쳐줄게 창의력에 박수를 쳐줄게요 여기서 코끼리 코 어떻게 너무 안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헤드세트 뺄게요 헤드세트 뺄게요 안 할라 아 안 나오잖아 아 세번에다니 네번 했어 내가 숫자 셌어 하 아 아 발꿈치로 해야 된다고? 야 한개 남았는데 그래 발꿈치로 해본다 아 진짜 어이가 없어 야 한개 남았거든 한개 남았거든 야 이거 발꿈치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 모아서 이거 뭐야 정켄슈타인 두개 깨서 보상 받고 승자 제외 선별전 한번 해서 여기까지 상자 세개 모아서 한 번 더 세개까지 할게요 오케이? 하... 오른쪽 엄지 발가락 까야 된다고? 야 그렇게 딜켜야 되면 못하고 발꿈치로 까라고 했으니까 발꿈치로 여기잖아 요렇게 할게 하... 야 대단해 어 대단해 어 대단해 어 대단해 뭐야 뭐야 안 눌려서 슈발 말 안 돼 이거 아... 말 안 돼 아 이거 아 힘들어 아... 아 힘들어 아 나한테 이런거 시키지마 나 죽을거 같아 아 야 그냥 누르자 아 야 누르자 그냥 아 죽어봐 힘들어 안 뜬거 살게요 아... 휴가할까 힘들어 죽겄네 해적 사고 아 뭐 잠깐 일단 선택을 잘해야돼 아 어지러워 아 잠깐만 오케이 운동 좀 해야될거 같아 아... 내가 봐도 그래 하... 일단은 시멘트라는 내가 봤을 땐 무조건 사야되고 아... 아... 개멋있다 윈스턴 블리즈컨은 못... 떠야되... 그거는 사야되니... 따로 사야되니까 그건 지금 못사고 아씨 반기 꼈는데 지금 반기 냄새 지리네 아... 아씨... 아우... 야타 사야지 맞아 야타 사야지 야타 야타 야타가 짱이네 오 Beer 뚱뚱뚱 לאׅ ee 파가 마 Marvel 복지 예 자 dz 장 rating aire 데뷔